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죠.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를 봅니다. 어떤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이전과 설치한 이후의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공기청정기 설치 전과 후의 평균치 차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통계량은 약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평균치 차에 대한 검증이다라는 것. 그리고 묻는 문제는 검증통계량을 구하라라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평균치 차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분산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덩분산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산이 덩분산이지만 분산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T검증으로 더 갈 것이고 T검증으로 더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X1바 평균치의 차에 대한 검증이다. 그죠? 마이너스 X2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의 집단이고 분산이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덩분산, 그죠? 그래서 공통분산을 구해줘야 됩니다. 공통분산을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X1바는 얼마냐 하면 10이라 그랬다. 그죠? 10이고 X2바는 얼마냐 하면 8로 돼 있죠? 8 나누기 루트해서 공통분산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공통분산 부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S1 더하기 S2다. 그죠? 나누기 N1 1과 2를 더해줬기 때문에 N1과 N2도 더해주고 그리고 두 개니까 자유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분산이 주어져 있다. 그죠? 분산이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대한 분산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동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분산이라는 것은 변동을 N-1로 나누어서 구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S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N-1에다가 V를 곱해주면 우리가 변동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공통분산은 첫 번째 S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S1에 해당하는 V1이 얼마냐 하면 82.0이고 N1이 10이다. 그죠? 그러면 10-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분산을 곱해주면 되니까 82 이렇게 될 것이고 82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 것도 N2도 보니까 10이다. 그죠? 10. 그러면 10-1이 될 것이고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분산인 79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1이 얼마냐 하면 10이고 그리고 N2가 10으로 되어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공통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0.5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분산이 80.5니까 80.5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N1분이 1이니까 N1이 10분의 1이죠? 10분의 1 더하기 N2가 얼마냐 하면 10이니까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검증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0.49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2번 문제를 보게 되면 X바 관리도가 나옵니다. X바 관리도에서 N 이꼬르 4고 UCL과 LCL이 주어져 있다. 그죠? 이럴 때 시그마 이 값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관리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중심값이 있죠? 중심값이 있고 그리고 관리 상한선이 있고 관리 하한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중심선을 우리가 CL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한선을 UCL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한선을 LCL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뭐냐면 UCL이나 LCL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UCL은 어떻게 되죠? 물론 CL이 X바 관리도이기 때문에 이게 X바바가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표준편차의 3배만큼 위쪽선 UCL이 될 것이고 아래쪽으로 3배가 LCL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U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X바바 X바바 그리고 플러스 3의 이렇게 되겠죠? 표준편차의 3배잖아. 그죠? 평균치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루터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LC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LCL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중심의 선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3배니까 X바바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의 루터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그러면 UCL에다가 마이너스 LCL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 두 부분은 날라가겠죠? 밑에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바바가 날라갔으니까 6배의 이렇게 된다. 그죠? 루터 M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CL이 얼마냐 하면 52.9였죠? 52.9 라고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LCL이 47.74 로 돼 있습니다. 이 꼬르 6배에 이렇게 돼 있죠? 6배에 루터 N인데 N이 얼마냐 하면 4로 돼 있잖아. 그죠? 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여기에서 뭐 시그마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배에 1배에